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26,000달러? 어 뭐야? 어? 뒤만 아니 지금 GT 밟을 시작한 세력의 새싹들한테 너무나 좋은 임무잖아 알겠습니다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탄 생성 임무인가 거기? 4배 차례 민트 어디서 여기 있는 게 지금 4배거든요? 썩뚝썩뚝 헬기 꼬리? 어 이거 재밌는데? 썩뚝썩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어렵놓고 이게 4배에 비트라 가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뚝썩뚝 스타트 잠시만요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얘를 뺏을게요 미안해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가도록 타겟 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방금 차를 뺏었는데 나이트샤크를 준비하시다니 그러면 내 초월이 아까우고 같이 가세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도착 메리베더를 겹히러 가자 에이 오 마이 갓 나쁜 메리베더 나쁜 메리베더 다음에 여기 위쪽인가? 노트북을 해킹하십시오 이 미션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안되겠어요 이거 총 쏴야겠습니다 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한정판으로 받은 가비소총 가비소총 같은 경우는 어이구 총알이 무려 100발이나 들어가고요 테드라인 테드라인 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아잇뜨스 생명 소진 이제부터 다른 팀원들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추님이랑 쌈짠이 두 분이서 하시는 거죠? 오우 여기가 이제 메리웨더 전초기지인거지 바로 여기 아쿨라이가 누울거야 메리베더 전초기지를 처리하십시오 미사일을 피하고 쏘고 피하고 쏘고 여러분들 습격말고 웬만한 임무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동수단 다 부를 수 있어요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9만 6천 달러? 어 뭐야 어? 잠깐만 9만 6천 달러?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정말 아 이거 아 영상 올려야겠는데 이거? 이거는 근데 알려야돼 초보들한테 트레버 연락책 임무 방금 꺼낸거고 라마 연락책 임무 이게 아마 두 명이서 할거에요 다음에는 이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발라몰아붙이기 그리고 저와 함께 트롤미션을 같이 할 멤버를 뽑아야 되는데 기랄님 소환 랭크가 무려 611 자 발라몰아붙이기 스타트 여기가 지금 트레버 공황이잖아 그러면은 라이즈를 불러 스타트 베펙터 샤프터를 압류하십쇼 지금 이제 벤츠 E클래스 훔치러 가는거에요 전투기를 타고 일단 얘를 착륙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캐논 쓰면은 저 차가 터져버려요 쉿 차를 타 도망차 가자 도망차 아니 임무 너무 쉬운데 라이즈는 그냥 이동용으로 쓰고 버립니다 제가 돈이 워낙이 많기 때문에 어 뒤쪽에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기랄림이 저를 호위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볼게요 미션 클리어 됐어 고잉 4만 달러 나이스샷 원래 보통 이런 임무하면은 만 달러밖에 안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4배니까 지금 4만 달러 한겁니다 이정도면은 진짜 우리 초보자들로 코스카 사는데 하루면 살 수 있어요 4배짜리 임무를 찾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들어갈게요 출발 스타트야 다이아몬드는 못참지 어 시작하자마자 저같은 경우는 코아다 무기와 이걸 불러볼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여기잖아 여기 자 여러분들 다 왔습니까? 싸울까요 이제? 전수취격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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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가자 여기 넣은가? 오 다이아몬드를 지금 획득했구요 얘를 이제 부드로 가져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됐어 내려 이 미션은 다이아몬드라는 미션이에요 일반 임무입니다 아 보트에 또 타라고? 아니 미션이 아직 안 끝났네? 일단 점프 가자 아오마이갓 목표 지점에 보트 전달을 도우세요 일단 여기까지 갈 거구요 너무 평화로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일단 총 좀 쏴주고 발사 우리 보트는요 땅도 갈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보트 그만 따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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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스 다스 미션 클리어 얼마나 준지? 8만 달러 아 진짜 완전 날먹인데 이정도면은? 이거는 운전만하고 8만 달러를 벌어갔어요 작업플레이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아 이거에요 커뮤니티? 여기 모든게 4배? 아 모든 아니고 중간중간 4배인게 있어요 여기서 데스매치도 4배인게 있구요 아 돈 벌기 너무 쉽다 진짜 야 대충 암호 날 볼게요 여기서 이거 들어가 볼게요 카트랜드 준비하시고 4배짜리 레이스 가는거 스타 가자 스타트 나이샤 스타트 좋아요 여기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날아서 내려오시고 카트로 몸통 박치기 이래 오른쪽 고우마이까드 오마이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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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샤 제가 지금 1등이죠? 이렇게 타는거야 이렇게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코스를 다해 대는 것이야 아 avoiding 오오오페 으르르르르르 1등하는 사람이 8등으로 보내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인코스 타서 안쪽으로 쭉쭉 쭉쭉쭉 들어와주고 쭉쭉쭉 안좋아요 바로 뒤를 따라가서 O Ba D O 살았어 올라오시고 어옳 오오 마이 갓 어우 잘못은것같은데? 어어 살았죠? 살았 살았죠? 살았죠? 9등 자 미션 여기까지 11,000달러? 여러분들 4배 비트에도 11,000달러야? 뭐야? 1등 9만달러야? 그냥 내가 꼴등이라서 난 11,000달러 준거고 1등이 9만달러 가져갔다고? 1등이 9만달러야?